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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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건 빨간불 떨어지면 겁나 봐 빨리 들어가 빨리 빨리 조여줘 아저씨 두정동이예요 천안이예요 천안이예요. 이거 어떻게 잡는거에요? 아 벌써 또 지금 손이 지금 막 지금 엥씨 이 줄 이건 저거라고요? 그 줄밖에 없어요 네 잠시만요 Taj +, 그리고 lui у 이제 물을 바 tu에 이렇게 움직인거죠? 그렇지 왜 왜 그 kim 그냥 안전하게 큰데 이럴때는... 기네요 이거 형 아직 안끝났어 아직 한바퀴도 안돌았어 끝났다 흠 원래 직선 달려야되는데 빨간색 접기가 떠가지고 끝났어요 야 목이 왜이렇게 빨개? 닫혀서 왔어 왜이렇게 닫혀서 왔어 오늘 풍경보느라 시간나여적으로 왔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운전을 이상하게 하네 도로에서 저렇게 운전하면 안돼요 아니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냐 안된대 제가 면허가 없거든요 저렇게 하면 안돼요 운전은 여기 서킷이니까 서킷은 뭐 차를 안다녀요 아니 여긴 그런게 없어요 도로교통법 하하하하 면허 딸꺼야 안 딸꺼야 왜 따 저렇게 잠깐 잘하면 저렇게 되는거잖아 너 잠깐 샌깃이